저희는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무슨 소리야?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무슨 소리야? 저 오늘 시작 전에 이미 푸는 코마가 계속 와 있는 상태가 됐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MVP까지 받아가지고 아미를 아예 낙오시켜버리겠습니다 아미를 아예 낙오시켜버리겠습니다 어? 나는? 나는 왜? 아미를 아주 바닥으로 낙오시켜버릴게요 1위를 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옆친구를 낙오시키겠다 근데 원래 잘 먹어도 이 타이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 맞지 맞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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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트라이도 띠띠띠 한번 할까? 근데 죄송한데 죄송한데 반대로 지금 이원일 선수랑 지금 김태균 선수는 0승이에요 0승이 뭐예요? 0승이! 아니 타이틀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아무리 평상시에 잘해봐야 소용없어 중요할 때 한 번 딱 해서 코리안CG MVP 타는 게 최고야 야 평상시에 잘하고 MVP 한국 신규 수사 못하면 저 저 저 우리 그냥 쟤는 찬스에 약한 놈 어? 우리 지금 얘는 찬스에 약한 놈 우리 지금 야! 야! 뭘 받아? 약한 놈? 서로 물어뜯고 난리가 났네요 우리는 지금 팀 성적이 꼴찌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래서 운으로 MVP 받은 사람은 안 돼 운도 실력이다! 운도 실력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팀을 좀 잘 만나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김태균 선수랑 어깨를 나랑 했다는 거 자체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왜 오늘 다들 팀킬이야? 저는 0승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제가 항상 보면은 원희룡이랑 편을 계속 먹었거든요? 짝꿍전 빼고는 계속 원희룡이랑 먹었는데 원희룡이 보니까 방송쟁이가 다 돼가지고 먹지는 않고 자기 원샷 카메라만 기다리고 있어 들고 언제 오나 그래서 아 이거 보여주려고 맞아 맞아 먹진 않아 그거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전략자는 거 봐봐 다 져 맞지 맞지 전략자인데로 다 져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원희룡이랑 찢어지면 무조건 첫 승을 가져갈 수 있다 오늘 찢어지고 형 이거를 그만해 오늘 승부를 봅시다 카메라만 기다리고 있어 장비 좀 그만 써 장비빨이잖아 야구는 장비빨이야 입에 살살 녹는 그냥 갈비가 아닙니다 우대갈비 그냥 등심이 아닙니다 살치등심 사실은 이제 단백진만 먹으면 탄수화물에 소원하잖아요 그럼요 김치볶음밥 함성폭발 얼큰 꽃게라면 우와 저희 우대갈비 10개요 우대갈비 가볍게 10개 주문할게요 일단 저희 우대갈비 6개랑 김치볶음밥 2개 주세요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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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다 야게 뭐하니? 재현유가 뭐냐? 너무 많이 시켰어 많이 시켜놓고 자기가 안 먹어 계속 카메라 보고 있어 더 촉촉하게 먹으려면 이렇게 양념장에다가 자아악 해가지고 양념장을 한번 태우는 거야 음 우리 이오리소스는 양념장을 고기에 묻혀서 가볍게 묻혀가지고 지금 굽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념 때문에 내려간 온도가 다시 부드러워진단 말이야 와 대박 와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양념갈비야 양념을 음 아 저래 저 퍼포먼스 어머머 어머머 방송키기에요 면 아니었나요? 네 고기면이었어요 갈비면 우대갈비면 밑은 우대 이제 방송키기죠 방송머신 방송머신 오하이어를 딱 정리해서 자 그렇죠 이제 방송머신 이오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까? 이오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까? 원샷 태양광량 와 이오리 이오리 소스 그 맛이 어때요 그 맛이 어때요? 아 바로 McKB devant으로 올라갑니다 이야 와 진짜 맛있네요 장비 꺼낸다 오 그런거 어 김장비 김장비 장비 장비 뭘יפ 뭐 칼이예요? 꼬챙이를 갖고 왔노? 아니 왜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오세요? 장밋발 해야지, 이거 잘라야지. 운동과 먹방은 장밋발이다 라고 믿고 있는 분이죠? 고기가 이런 게 없어. 고기. 야채도 꽂고. 자, 이게 뭐지? 아, 이러면 바베큐 파티 하는 거잖아요. 요새 캠핑 간다. 아니 우대갈비 원래 캠핑 가서 먹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 죄송한데 김장비 선수는 언제까지 꽂을 생각 있으시죠? 저거 꽂을 시간에 지금 한 4개는 먹었을 것 같은데. 자, 먹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이제 머리 쓰네, 머리. 김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한테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먹방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꼬치! 꼬치 완성! 자, 꼬치! 자, 꼬치! 자, 이제 하자. 꼬치 완성! 자, 한다. 지금 오븐을 꽂았는데 지금 4개밖에 안 꽂혔잖아요, 지금. 자, 간다. 한 입에! 우와! 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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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난 30분 씹으시겠네요. 오, 맛있겠다. 콧물!